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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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좀 더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공주로 이동을 해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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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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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많으셨습니다. 괜찮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하고 스포츠로 노래하는 노래는 신곡 S.R.I.E. 이라는 노래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해 드릴게요. 단옥바로 저희 둘이 실제 곡을 많이 아시나요? 그러면 이 파트로 티파트를 가시죠. 여기 한 번씩은 뭐야? 왜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번 부를까요 여러분? 좋아요 자 뭘 달성되면 미니랑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자 일단 한 번 해볼까요?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메인에서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손이가 진짜 진짜 잘 되세요 메인에서 아까 다짐한 손이 부르는 정말 다짐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눈에서 눈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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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한 번으로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오늘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럼요! 오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무대를 들어주는 의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영원아이블라는 무대들이세요 다시 마지막으로 만내세요 네!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